입어보는 건 괜찮은데? 입어보는 옷이니까 너무 예쁘다 약간 건담 느낌도 나고 이렇게 다 사면 얼마인지 말하면 How much is this? Everything? About 얼마일까? 하키 장비가 얼마나 가? 그러나 간식아도 뭐 700! 700! 700! 이게 한국보다 비싼 거예요?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싼 거야? 무려갈때 같네 잠깐만 80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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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예쁘다 엄청 비싸 살고 싶다 이거 아 안 살았 맷 데이비스 맷 데이비스 도쿄에서 제일 큰 장비샵이 있대 파티 맷 데이비스 아 맞아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맷 데이비스 맷 데이비스 아들 말을 기억했네 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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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야 아기튼 너 동생이랑 잘 놀아줘 아 그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순대라네 이드니 스틱 이드니 거 40플렉스 하이퍼라이트 40플렉스? 어 40플렉스 잘 나가네 어 보리비스 고맙습니다 아들 ㅋㅋ